러브라는 친구는 숙소에 무기를 든다고 그 무기의 이름이 엑스칼루바라고 한다고 한 번 지나가면 제가 들었는데 무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지? 무기를 가지고 멤버들을 지키려고 혹시나 멤버들의 침반에 문제가 생길대 그 친구가 리더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밖에 나가서 혹시나 맞을까봐 내가 그냥 멤버들을 때리겠다 아 그러기에는 두 명이 나한테 맞아라 아 그러면 그 무기가 사랑의 매네 그 별명이 있다고 약간 삼성동 탕구리? 탕구리? 뼈다귀를 가지고 있다고 뼈다귀를 갖고 갈비뼈를 먹고 뼈를 아주 곱게 발라서 그걸 들고 하루 종일 멤버들을 아이고 아 그래 근데 제모가 있어 피해자가 있더라고 설마 그 피해자분의 갈비 아니에요? 아이고 두둥 이거 진짜 경찰서 몰라? 이거 진짜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사람? 경찰서 줘 나도 안 보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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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건 그게 아니